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눈부신 매력을 발산하며 팬심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에피소드, BTS, Permission to Dance, MV 슈팅 스케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비하인드가 담겼는데요. 영상에서 지민은 아름다운 미모와 유래한 춤선, 창의적인 모습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민은 매거진을 들고 춤을 추는 장면에서 스태프에게 이거 던져도 돼요? 라고 물었고 스태프가 오케이 하자 춤을 추며 과감히 들고 있던 매거진을 던졌는데요. 지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추가되며 보다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하늘을 향해 손끝부터 단단히 디딘 발까지 물 흐르듯 아름다운 보디라인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민은 버터와 Permission to Dance의 안무 차이를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손동작만으로 두 노래의 안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를 보는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은 즐겁게 촬영하고 좋은 뮤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섹시한 청춘의 심볼부터 평화로움의 무한한 매력을 발산하며 세계 거장 감독 구스반 산트를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공식 SNS를 통해 Permission to Dance의 포토 스케치를 공개했는데요. 지민은 5장의 아이코닉한 레드 헤어 사진에서 워너비 패션 아이콘답게 전 세계의 이슈로 몰고 온 젠더리스 스타일 제임스 딘을 연상시키는 청춘의 심볼이 되어 청바지와 깊은 암홀에 슬리버리스를 착용하는 등 패션 스타답게 다양한 매력과 섹시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각 사진마다 섹시하고 치명적인 눈빛과 한여름 무더위도 있게 할 청량감 넘치는 미소, 여심을 사로잡는 탄탄한 보디라인 등으로 무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Permission to Dance의 뮤직비디오 현장을 담은 사진에서는 사랑스럽고 무해한 아기 눈웃음과 범 앱사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 안무 도중에 포착된 예술작품 같은 포즈 등 매컴마다 평화로운 행복감을 전했습니다. 지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화로운 무드는 세계 명배우들이 발굴해낸 남다른 안목의 세계 거장 구스반 산트 감독이 반한 지민의 다양한 매력 중 하나인데요. 구스반 산트 감독은 영국 매거진 아이디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배우에 이례적으로 케이팝 스타 지민을 꼽아 내가 좋아하는 평화로움 같은 걸 지닌 사람들을 보고 나는데 지금 BTS 지민이 바로 그렇다 라며 러브콜을 보내며 국내외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팬들은 PTD에서 지민의 무대와 표정, 노래는 평화로운 안정감이 든다, 존재 자체로 행복을 주는 사람, 보디 프로포션, 스타일 소화력, 표현력 모든 게 최고, 섹시한 쿨가이부터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까지, 무한 스펙트럼 매력, 퍼투댄, 마스코트 지민 등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대한민국과 BTS를 대표하는 퍼포머이자 아이코닉한 명품 무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 IDN 타임즈는 BTS의 메인댄서 지민은 완벽주의자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할 것이며 무대에서 당연히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라며 팬들을 홀린 지민의 아이코닉한 무대 사진을 선정하여 집중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호소력 짙은 감각적인 보컬과 예술성 높은 고난이도의 퍼포먼스로 롤링스톤 인디아로부터 잊을 수 없는 케이팝 스타들의 현대무용 퍼포먼스에 선정된 솔로곡 라이를 꼽았는데요. 이 곡은 지난 15일 기준 스포티파이 1억 42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글로벌 팬들의 깊은 사랑으로 현재까지 끝없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강의 고통을 표현해낸 지민의 라이 무대는 현재까지 많은 후배들의 커버 코스이자 도전 무대가 될 만큼 쉽게 따라하기 힘든 레전드 무대로도 정평이 나있습니다. 팀 내 유일한 현대무용 전공자로 같은 동작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지민의 유리한 춤선이 인상적인 버터플라이 무대도 선정했는데요. 흑발과 대비되는 청초한 비주얼 소년과 남자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로 팬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지민의 레전드 무대 중 하나입니다. 이어 범접할 수 없는 무대의 명품 가치를 보여주며 지민 이콜 블랙스완의 공식을 생성한 정규 4집 선공개곡 블랙스완의 무대를 소개했습니다. 지민은 2020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블랙스완의 비상을 느끼게 하는 환상적인 수중 퍼포먼스로 예술하는 아이돌의 진술을 발휘하며 전 세계에 찬사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까다로운 소품으로 알려진 대형 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무대를 장악한 2019년 MMA 인트로 퍼포먼스 아니쥬의 현대무용 동무도 꼽았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사전 녹화가 아닌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지민의 천재적인 무대 재능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찬사와 감동을 불러온 또 하나의 명품 무대입니다. 당시 해외 언론 매체와 전문가, 대중들의 극찬이 쏟아지는 등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또한 중력을 거스르는 듯 숨을 멈추게 하는 공중 덤블링으로 올라운드 메인 댄서인 지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재확인시킨 We Are Blackproof Part 2 댄스 브레이크와 전 세계를 유혹에 늪에 빠지게 한 솔로곡 필터, 보컬리스트로서의 영역을 확대해 완벽한 랩 실력을 발휘한 BTS 머스터 소우주의 대치타 무대도 꼽았습니다. 지민은 솔로 무대와 더불어 방탄소년단 퍼포먼스의 중심에서 매번 상징적 무대를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지민은 예술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으며 이에 팬들은 더 많은 지민의 솔로 레전드 무대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의 지난해 활약상들을 모아볼 수 있는 DVD BTS 메모리즈 오브 2020이 4달 3일 출시된다고 지난 1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전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약 722분 분량의 총 7장의 DVD 블루레이와 214쪽에 포터북이 담긴 BTS 메모리즈 오브 2020에는 맵 오더 소울 7, 다이너마이트, 비의 컴백 트레일러, 재킷,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찍은 메이킹 영상 등 여러 콘텐츠가 실리는데요. 특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로 해외 유명 TV 프로그램과 페스티벌, 시상식 등에 연달아 참여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방탄소년단의 눈부신 활약들이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투데이 쇼의 써머 콘서트 시리즈인 2020 시티 뮤직 시리즈, 아메리카 갓 탤런트,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니 펠런 등 해외 유명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지캠과 메이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아이아트 라디오 페스티벌, 2020 빌보드 뮤직 어워드, 2020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까지 해외 유수 시상식에 참여한 메이킹 영상 또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방방콘 더 라이브와 2021 뉴 이어즈 이브 라이브, 프레젠티드 바이 위버스까지 담겨 알찬 구성과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제62회 그래미 어워드, 디어 클래스 오브 2020의 메이킹 영상, 미국 시사 주간지, 타인,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미국 남성 매거진, 에스쿠이어 등 커버 촬영 당시의 모습까지 팬들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뽀얀 피부, 개슴팍으로 팬들 심장 먹게 한 블랙체규어는 어디가고 아미꽃 화관으로 머전 심장 심폐소생시키는 앙큼한 사랑꾼 같은 이라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붕붕이님의 댓글입니다. 화관 쓴 지민이의 뒷모습만 봐도 어찌나 설레이던지 흰 피부에 화이트 셔츠를 입으니 천사 요정 같고 매혹적인 그 눈빛은 계속 머리에 맴돌아 나 또 반했나봐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님의 댓글입니다. 울 지민인 사람 자체로도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 섹시하고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망개님의 댓글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지민이 영상 보고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피곤도 풀리고 기분이가 좋아지면서 마침내 행복해지는데 우리 지민이가 예쁜 천사라서 그런가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